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요 아침에 강아지하고 산책해요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나요 오전에 친구하고 골프를 쳐요 저는 오늘 형도 만나요 오후에 형하고 색소폰을 불어요 저는 오늘 영어를 공부해요 저녁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요 밤이에요 이제 저는 안 바빠요 밤에 강아지하고 쉬어요 그리고 재즈 음악을 들어요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요 아침에 강아지하고 산책해요 아침에 강아지하고 산책해요 아침에 강아지하고 산책해요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나요 오전에 친구하고 골프를 쳐요 오전에 친구하고 골프를 쳐요 저는 오늘 형도 만나요 오후에 형하고 색소폰을 불어요 오후에 형하고 색소폰을 불어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이제 저는 안 바빠요 밤에 강아지하고 쉬어요 그리고 재즈 음악을 들어요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요 아침에 강아지하고 산책해요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나요 오전에 친구하고 골프를 쳐요 저는 오늘 형도 만나요 오후에 형하고 색소폰을 불어요 저는 오늘 영어를 공부해요 저녁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요 밤이에요 이제 저는 안 바빠요 밤에 강아지하고 쉬어요 그리고 재즈 음악을 들어요 언제 한국어를 공부해요? 누구하고 많이 이야기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